연중 비행기의 마지막 착륙지, 대망의 1위는요. 애기야, 가자. 저요? 애기야, 가자. 예술이다, 진짜. 진짜 어디 가서 이런 걸 보겠어요. 눈에 많이 담아둬야지. 백만 노트버 신세경 씨가 다녀간 그곳. 낭만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중심지, 프랑스 파리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신세경 씨는 가족과 함께한 파리 여행기를 너튜브에 업로드했는데요. 조회수만 무려 115만 뷰. 파리의 랜드마크들로만 꽉 채운 이 영상은 파리 투어를 방독해 하는데요. 낭만적이야. 안 보면 아쉬운 파리의 상징, 에페타부터 시작해. 권력의 중심, 베르사유 공전. 파리의 심장, 르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까지. 영상 속에서 바뀐 장소만 무려 40여 개. 정말 대단한 체력이죠. 찍는 것마다 화보 인증. 인생 사진 남긴 신세경 씨를 뒤로 하고. 파리를 방문한 또 다른 스타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바로 블랙핑크의 인간 명품 제니 씨. 어머니와 함께 에페탑. 베르사유 공전. 개선물을 돌며 돈독한 모녀 여행을 보내준 제니 씨. 파리지행이 따로 없네요. 라이징 스타 배우 신현빈 씨와 원조 요정 성유리숍 찾은 이곳. 수많은 톱스타들이 사랑한 프랑스 파리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라이징 스타 배우 신현빈 씨입니다. fragrance.